얘들아, 저쪽에는 숲속에 들어갈 거야. 어휴! 저기 우리, 우리가 키우는 그 바둑이가 있네. 바둑아, 안녕? 어? 안녕, 안녕, 바둑아? 하나, 둘, 셋! 야야야야야 푸죽푸죽소 야야야야야 맛있는 푸죽 누왔디, 누웠다. 맛있는 푸죽, 후후! 야야야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아, 여보! 도대체 그게 무슨 노래야? 맛있는 밥이 되라고 하는 주문 같은 거야. 그렇구나. 하연. 여보. 밥 다 했으니까 애들 좀 깨우고 와요. 응, 알았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엄마가 밥 했대. 파 일어나라니까. 어? 이 녀석들이. 아, 이래도 안 일어나? 이거 안 되겠구먼? 우아! 으아악! 으아악! 아파. 두 신사밖에 깨울 순 없어. 무슨 신사야? 아빠는 원신이다. 우가 우가 우가. 응.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워 주시는 Cas. 됐어? 리아야? 일어나야지 됐지? 빨리 일어나! 엄마가 맛있는 밥 했대! 여보, 내가 애들께였어! 아니 잘했네, 잘했어! 리아야, 유로야, 빨리 와! 아, 키라는 엄마 사유로스! 펜사 출력출력 공격이야! 아, 도둑처럼! 이 녀석이야! 아, 엄마야! 엄마, 방탄 뭐야? 어, 공룡 뒷다리 고기겠지? 아이, 무슨 소리야! 자, 여보 거, 요르 거, 니아 거 오늘도 맛있는 풀죽이야! 얘들아, 먹자! 풀죽? 우리가 무슨 초고식 공룡이야? 맨날 풀만 먹어? 우리는 뭐, 상추만 먹어? 응? 맨날 풀만 먹냐고! 아니, 어쩔 수 없어! 후후! 요즘 이상하게 사냥이 잘 안 된대! 후후후! 아니,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얘들아, 민족! 애써 시켜먹자고! 아이, 원시시대! 그런 게 어딨어! 조용히 하고! 빨리! 아휴,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겠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걱정!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휴, 애들아! 무능한 아빠를 용서하리엄! 아니, 이상하게 요 며칠 동안 이상하게 금방에, 어? 식물도 그렇고 그리고 공룡도 사냥할 게 없더라고 아휴 아휴, 역시 아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냐니까 아휴, 아빠! 오늘은 그러면 나랑 요르르랑 같이 나가서 먹을 걸 구해오지 어... 아이, 그래요 좋네요! 애들이랑 사냥도 알려줄 겸 같이 구해오세요 음... 그럴까? 아이, 그러면 오늘은 이 금방 말고 좀 멀리 나가볼까? 아휴, 여보 그래도 잉여 부족 말고 다른 부족을 만나면 어쩌려고요 아이, 걱정 마! 멀리 안 나오고 조금 살짝 멀리 나가는 것 뿐이라고 어? 밤이 되면은 돌아올 거야 애들아 어쨌든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 이따가 맛있는 거 잡으러 가자 나아? 먹자, 먹자 뭔 맛있더라 이걸 어떻게 먹어요? 강해지는 맛이구만 아이, 맛없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우가 오오 잘 보 duh 우 자 오늘도 사냥을 하러 가보실까나 조용했어, 아빠 그럼 오늘 정말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저희들이 잡는거죠? 오 완전 좋아 맛있겠다 음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강해서 우리가 못 이겨 그건 어른들끼리 잡는거라고 그리고 오늘 너희랑 숲속에 가서 맛있는 열매랑 토끼 잡을거야 토끼 그럼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할래 컴퓨터 게임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따라와 아니 여보 잘 다녀오고 얘들아 아빠 잘 따라다녀야 돼 이따와요 음 맛있는거 많이 잡아올게 얘들아 빨리 따라와 야야야야 건강기혼두 여보 다녀올게 잘 다녀와 음 음 얘들아 저쪽에는 숲속에 들어갈거야 어휴 저기 우리가 키우는 그 바둑이가 있네 바둑아 안녕 어? 안녕 바둑아 안녕 바둑아 인사해야지 리아야 바둑아 안녕 야 바둑이를 쓰면 어떡하니 아무튼 숲속에 들어가서 맛있는 뭘 찾아보자 빨리 들어와 응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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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빠 저기 맛있어 보이는 열매가 있어 난리아야 저거 안돼 안돼 가까이 가지마 뭐해? 저거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독을 뿜는 벌레같은거야 가까이 가면 숨막혀서 죽는다고 잠깐만 여기 버섯이 엄청 많은데? 그러게 아빠 그럼 나는 저기 있는 버섯까지 따고 있을테니까 나중에 봐 어 알았어 그럼 여기 있는 버섯은 내가 캘게 멀리 가지마 응 어 아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버섯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여기에? 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버섯이나 딱 알았어 버섯은 오늘은 버섯 수프 먹을 수 있겠다 좋다 좋다 우와 여기 버섯 왜이렇게 많아? 엄마랑 그래도 허풀쭉은 안 먹어도 되겠다 우와 어? 어? 저거 토끼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효자해야겠다 거의 살아 토끼 아우 거기서라니까 아우 아우 거기서라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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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어 처음 보면 된대 왜?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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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빠 아빠 아우 나 어디 간 거야 아우 라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우 아우 정말 아빠가 멀리 가지 말랬는데 아빠 어딨어 다 어 처음 보는 마을인데 음 가서 도와줄만한 사람이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응 도와줄만한 사람이 있으려고? 사람이 정말 있잖아 응 저기요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아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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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른 부족 사람들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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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저씨들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아 전 잉여족이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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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려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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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라는 건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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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하고 좋은 방이네? 쉬고 가라는 건가? 아 혹시 아저씨들 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맛있는 것 좀 주시면 안돼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니까 꼬리를 꼬리를 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좀 몰라도 그냥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냥 저 꼬마 지금 먹어버리면 안돼 그건 안돼 족장님 원래 우리끼리 먹으면 안된다고 말했잖아 이 무식아 주민 한 마리 잡아서 팬 다음에 고기 가지고 오자 에이 좋아 이 녀석이 좋겠고 오늘은 맛있어 보였어 최고야 리아 어 주민 한 마리 잡으니 이렇게 고기가 넘쳐나는구만 이 사람 고기가 최고야 이거 가지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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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